하나님, 우리가 받아누리는 이 아침이 어제 세상을 떠난 이들에게는 너무나도 부러운 날이었음을 알기에 묵직한 책임감으로 감사함으로 하루를 맞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숨소리를 고르게 하시고 우리의 육체가 활기차게 하시며 우리의 마음과 영혼이 평온과 기쁨으로 넉넉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도 우리의 심령이 성령께서 거하시는 거룩한 처소 성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의 심령에 성령님의 빛이 꺼지지 않게 하시고 말씀과 기도가 우리의 심령에서 사라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은 거룩한 하나님의 숨결이시오니 우리로 성령님을 힘입어 날마다 하나님의 숨결로 호흡하며 살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령님의 빛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알아듣게 하시고 들어야 할 소리를 제대로 알아들으며 들어서는 안 될 소리를 물리칠 수 있는 참된 지혜와 분별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때로 세상의 지혜가 세속적인 지식이 우리를 유혹하여 스스로 얻은 생각들로 자만하게 할 때가 있습니다. 그로 인해 때로 우리는 성령님을 거슬러 행동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세상의 지혜로 하나님의 지혜를 대신할 수 없음을 다시 기억하며 우리의 삶을 돌아봅니다. 우리의 교만과 부족함을 용서하여 주시고 성령 안에서 우리를 다시 바르고 온전하게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성령의 역사심을 통하여 우리 안에 다시 참 생명이 넘치게 하시고 사랑이 가득 차게 하시고 정의로움이 충만케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터전 위에 세워진 우리 교회가 진리를 전하고 진리를 세우며 생명을 전하며 생명을 낳는 귀한 교회가 또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린아이를 환대하시는 주님 이 나라와 우리의 미래인 다음 세대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새별과 같은 자녀들이 바르고 건강하게 자랄 때 이 나라와 사회 그리고 교회와 우리 모두에게 미래가 있음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로 자녀들에게 바른 신앙의 유산을 물려주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짓과 욕심, 부도덕과 불의, 경쟁과 착취가 만연한 이 사회 속에서 하나님 나라의 질서를 세우는 참된 다음 세대들을 키워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땅에는 잘못된 어른들이 준 상처로 이미 병들고 아픈 젊은 세대들이 많습니다. 기성세대의 잘못을 주님께서 용서하여 주시며 상처를 받고 고통받는 사람들의 마음을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 인해 힘들게 봉사하는 소망교회 모든 선생님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지혜롭게 신앙으로 잘 양육해 하시고 그들을 통하여 한국교회의 미래의 주역들이 주렁주렁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의 주인이신 하나님 이 나라와 사회를 국룰이 여겨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겪는 모든 사회적 경제적 진통이 좀 더 건강하고 정의로운 내일을 건설하기 위한 생산적인 진통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나라가 참으로 큰 위기 가운데 있음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대통령을 비롯한 의정자들이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결정하고 바르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부동산 문제, 세금의 문제, 이념의 문제, 세대 간 갈등의 문제, 취업의 문제, 경제의 문제, 강대국과의 외교 문제, 국방의 문제 등 많은 현안들이 국민들의 마음에 큰 부담을 주고 있음을 봅니다.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긍휼히 여기사 참 좋은 지도자들을 이 나라를 위해 세워 주시고 그들이 나라를 하나님의 눈길과 국민들의 마음을 인지하며 잘 이끌어 나갈 수 있도록 주님 이 나라를 이 땅을 주님 다스려 주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세계 여러 나라에 흩어져 있는 모든 소망의 가족들을 돌아보아 주시옵소서. 군대에 있는 우리의 자녀들, 해외 여행 중이거나 사업자 방문 중인 사람들, 외국에 정착하여 살고 있는 우리의 담장을 넘은 가지들, 사업을 하느라 혹은 회사의 일을 하느라 해외에 머물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 주님께서 지켜 주시옵소서. 특별히 회사의 일로 몇 년간 또는 몇 달간 먼 나라로 출장을 떠나는 성도님들도 있습니다. 외교관으로 확연된 성도님도 있습니다. 낯선 나라에 정착해야 하는 가족들 지켜 주시고 그들이 무사히 그곳에 머물게 하시며 돌아올 때는 기쁨으로 단을 들고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염병의 위험으로부터 지켜 주시고 건강함의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자녀들 모두 잘 자라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실보부 성경 공부를 끝으로 모든 주간 성인성소 연구가 종강을 맡게 됩니다. 열심히 함께 모여 연구하고 배운 성경의 진리들이 우리의 마음에 새겨지게 하시고 우리의 삶에 영향을 미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방학기간 좋은 쉼을 갖게 하시고 또 새로운 학기에 만날 때에는 대면으로 함께 기쁘게 만나는 나를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저녁 북방 선교부 주간으로 통일과 북한 주민을 위한 한반도 통일 기도회가 있습니다. 함께 이민족의 통일과 북한 주민을 위해 기도할 때 한마음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모르며 살고 있는 북한 주민들이 하나님을 예배할 수 없는 환경 속에 살고 있는 북한 주민들이 속히 통일을 통해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며 하나님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기회가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께 간구를 드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하루의 은혜를 간구하며 하루의 시간을 주님께 현대내기를 원하며 주님께 간절히 간구하는 많은 사람들 그들의 기도 그들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주님 그들의 기도를 들어주시며 응답해 주시옵소서. 주님 말씀 앞으로 나아갑니다. 오늘 이 시간 주님께서 들려주시는 세미한 음성과 따뜻한 손길로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며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 모든 감각이 하늘을 향해 깨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의 근원이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시는 말씀은 고린더전서 4장 14절로 21절 말씀입니다. 고린더전서 4장 14절로 21절 말씀 함께 공독하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고 이것을 쓰는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내 사랑하는 자녀같이 권하려 하는 것이라 그리스도 안에서 일만 스승이 있으되 아버지는 만치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 안에서 내 사랑하고 신실한 아들 티모델을 너희에게 보내었으니 그가 너희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행사 곧 내가 각처 각 교회에서 가르치는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어떤 이들은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지 아니할 것 같이 스스로 교만하여 졌으나 주께서 허락하시면 내가 너희에게 속히 나가서 교만한 자들의 말이 아니라 오직 그 능력을 알아보겠으니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습니다. 너희가 무엇을 원하느냐 내가 매를 가지고 너희에게 나아가랴 사랑과 온유한 마음으로 나아가랴 코린덕 교회의의 오늘 본문까지가 4장 마지막 절까지가 어찌 보면 아주 중요한 한 가지 주제를 다루고 있으면서 마무리하고 있는 그런 하나의 흔흐름의 결말 부분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제 본문에서 바울은 아주 강력하게 마치 조롱하듯이 자랑하고 있는 사람들을 조롱하듯이 너희가 왕이 되었구나 너희가 왕로로 타고 있구나 그래 내가 너희들이 왕이 되어야 내가 나중에 왕이 되지 이런 식으로 어찌 보면 조롱하듯이 바울이 이야기하면서 그들에게 강력하게 촉구를 하는 장면을 읽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본문에서는 다시 톤이 변하면서 이제 마무리하는 단계로서 이제 그들에게 사랑의 언어로 자녀의 아버지의 마음으로 자녀를 둔 아버지의 마음으로 고린덕 교회를 사랑하는 그 표현을 하면서 이야기를 지금 정리해 가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고린덕 교회의 문제 세상의 지혜 이제 우리가 1장부터 4장까지를 쭉 읽어봤는데요 크게 주된 내용들이 몇 가지가 있었죠 큰 주제어들이 있었습니다. 지혜라는 단어가 있었습니다. 세상의 지혜, 하나님의 지혜 또 세상의 지혜, 하나님의 능력 이런 표현들이 있었는데 고린덕 교회가 세상의 지혜에 빠져 있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우선 하나를 우리가 알 수 있고요 또 하나는 그들이 자랑이라는 표현이 계속 나왔는데요 그들이 무언가를 자랑하고 있었구나 또 교만이라는 표현이 자주 나왔죠 교만해 있었다 영적으로 교만해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흘러가고 있는 이 바울의 이야기 속에서 크게 몇 가지 고린덕 교회의 문제가 있었을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고린덕 교회는 앞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헬라의 철학으로 가득 차있는 그런 곳이었기 때문에 기독교가 들어가서 복음이 전파된 다음에 그것이 헬라의 철학과 이렇게 하나가 되면서 헬라의 철학적인 사상과 동조하게 되면서 뭔가 다른 가르침으로 이렇게 변질되어 있는 그런 모습이 아니었을까 우선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당시에 스토아 철학이라든지 또는 견유학파죠 시닉이라든지 이런 철학자들이 그곳에 만연해 있었는데 그들의 일반적은 그들의 종교 종교라고 할 수도 없죠 그들의 철학 헬라의 철학은 뭐라 그럴까요 스스로 어떤 자기 자신의 어떤 지혜를 통해서 지혜를 통해서 어떤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는 다시 말하면 그 생각을 통해서 사고를 통해서 철학적 어떤 사고를 통해서 그들이 지혜에 도달하게 되는 인생을 관주하게 되는 그런 철학들이 많았죠 대부분의 경우는 사물의 집착을 버리고 모든 것을 버리고 심지어는 죽음까지도 아주 기쁘게 받아들이라는 태도를 가지고 살게 되도록 그렇게 가르치면서 결국은 이 세상을 마치 왕처럼 살아가는 마치 이 세상의 하나의 주체자로 살아가는 것을 가르쳐주는 그런 철학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뭐 시닉이라고 하는 학파 같은 경우는 이 세상에 끊임없이 몰려오고 있는 그런 많은 문제들 그런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수많은 걱정거리들이 계속해서 인간에게 계속해서 몰려오는데 그걸 어떻게 해소할 것인가 보니까 가만 보니까 오지도 않은 그런 것들을 계속해서 걱정하면서 계속 살다가 결국은 노예처럼 살다가 죽어간다 그런 것들을 보면서 시닉의 철학자들은 어떻게 말합니까 그 자체를 버리고 심지어는 모든 것을 그냥 다 받아들이는 그냥 그대로 받아들임으로써 도리어 죽음까지도 당연히 받아들이는 자연스럽게 받아들임으로써 그것으로부터 해방감을 누리는 걱정으로부터 해소를 하는 이런 가르침을 주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그래서 스스로 거지처럼 노숙자처럼 살아가면서 가난이 오기 전에 스스로 가난을 내가 택해버리고 심지어는 죽음이 오기 전에 내가 스스로 죽음을 선택함으로써 도리어 이 세상의 어떤 어려운 문제를 내가 해결하는 주체자로 나서는 이런 그런 철학들이 있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런 철학들은 마치 네가 이 세상의 주인이다 그리고 네가 이 세상의 주체자다 모든 집착을 너희가 없애버리고 집착에서부터 풀려나면 네가 가지고 있는 어떤 그런 갖고 싶은 것으로부터 벗어나면 그러면 너는 왕이 될 수 있다 이 세상의 주체자로서 너는 스스로 설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가르침들이 헬라 철학에 상당히 많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 철학들이 들어오면서 아마도 고린도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변질되는 스스로 판단하고 스스로 찾아나가는 그런 영성 인간의 지혜 이런 쪽으로 발전해 나가는 하나의 흐름이 있었지 않았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런 의미에서 너희가 왕이 되었다 라는 말의 의미가 하나의 굉장히 우리에게 다가오는 의미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스스로 왕이 되게 하는 그들의 철학으로 그들의 사상으로 스스로가 모든 것을 주관하고 스스로 주체자가 되는 그런 어떤 철학의 사조에 빠져들어가 있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을 하나 상정해 볼 수 있습니다 또 하나 상상해 볼 수 있는 또 다른 것은 아마도 이 부분이 더 강력한 그 당시에 문제였을 가능성이 높습니다만 고린도 교회는 그런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은혜를 주셨습니다 왜냐하면 고린도 교회는 이런 아주 큰 철학적 사상이 이렇게 자리 잡고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능가하는 하나님의 하나님의 임재를 보여줄 필요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고린도 교회는 성령의 은사들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죠 강력한 은사를 주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언하는 은사라든지 또는 방언하는 은사라든지 다양한 은사들이 있었죠 고린도 전설 후에 뒤로 가면 그 내용들이 나오는데 강력한 성령의 은사를 받으면서 그들이 어떤 생각을 했냐면 아 성령을 받고 나니까 아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라는 사실을 깨닫게 된 거죠 이건 놀라운 능력 아닙니까 하나님의 은사를 받았다는 것은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셨구나 라고 하는 그런 사인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거기서부터 오는 자만감이라 그럴까요 자신감이라 그럴까요 처음에는 자신감이었을 텐데 그러나 이 자신감이 결과적으로는 조금 더 진행되면서 교만함으로 나타나는 거죠 그리고 마치 이제 이 세상이 종말이 이미 우리에게 도래한 것과 같은 아직도 하나님의 종말 우리는 하나님의 종말을 기다려야 되고 심판하실 그날을 기다리면서 우리가 여전히 이곳에서 겸손하게 섬기면서 성령과 더불어서 하나님의 사역을 해나가야 되는데 가르치고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해나가야 되는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마치 성령의 임재가 그들에게 강력하게 임하면서 마치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한 것 같은 종말이 이른 것 같은 그런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처음에는 너무나도 감사했지만 그 다음에는 교만해지고 그리고 그 교만이 결국은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그리고 정죄하는 단계까지 가게 되는 것이죠 이런 교만의 문제 자랑의 문제 이런 것들이 또 다른 하나의 고린도 교회의 또 다른 문제거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도 성령의 은사를 경험한 적이 있고 또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제가 어렸을 때 성령의 은사를 경험했을 때 제일 먼저 왔던 그 감정은 아 하나님이 나를 안 버렸구나 방언이라든지 방언이라든지 또는 여러 가지 은사들을 경험할 때요 여러분이 우선 방언하는 것이 또 하나의 의미가 있는 것은 때로는 그 하나님의 은사를 경험할 때 오는 첫 번째 감동은 뭐냐 하나님이 나를 안 버렸구나 하는 그런 감동이에요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겠구나 하는 그런 감동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온전한 그러고 나면 나는 이제 구원 받았구나 나는 이제 무엇을 해도 괜찮겠구나 나는 이제 어떤 일을 해도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하는 자신감까지 줬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점차 그 다음에 어떤 단계로 넘어갈 수 있느냐 하면 그 다음에는 나의 독단이 될 수 있고 나의 교만이 될 수 있고 내가 경험했던 영적인 어떤 실제만이 하나님의 실제로 판단이 되고 나머지들은 무시하거나 또는 정주하는 그런 태도로 나갈 때가 있죠 그래서 성령의 은사가 딱 그랬습니다 고린도 교회의 이야기를 보면 성령을 받고 그들은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뭐라고 말했습니까 어린아이와 같다 너희가 육신에 속한 자가 되었다 그렇지 않습니까 육체의 틀 안에 있어서 성령께서 그 안에 들어오셨지만 아직도 성령의 역사심이 육체의 틀 안에서 왕성하게 일어나지 못하는 단계 이 단계입니다 어린아이와 같은 단계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이런 전체적인 흐름을 보면서 바울은 왕같이 지금 교만해져 있는 교만할 대로 교만해져 있는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사상적으로 교만할 대로 교만해져 있는 지금 고린도 교회 그 교회를 향해서 지금 일침 주면서 자기 자신의 삶을 이야기했습니다 너희가 강하지만 나는 약했다 너희는 자랑할 것들이 많았지만 그러나 나는 도리어 매인자가 되었고 그리고 목마르고 줄이고 헐벗고 매맞었고 정처가 없었고 그리고 모욕을 당했고 이와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진정한 복음, 나도 복음을 가졌지만 나도 주님께서 주시는 성령의 은혜를 입었지만 나의 삶은 정복자로서의 삶이 아니라 도리어 맨 끝머리에서 질질 끌려가는 패배자와 같은 모습으로 나는 살았다 라고 하는 사실을 보다도 분명하게 말하면서 이야기가 끝났습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14절 말씀이 이어집니다 이제는 톤이 좀 바뀌었습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을 잘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14절 말씀을 읽습니다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고 이것을 쓰는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내 사랑하는 자녀같이 권하려 하는 것이라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고 이것을 쓰는 것이 아니라 자녀같이 권하려는 것이다 이 말씀 속에는 두 가지 이중적인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지 않았다 라는 말보다는 도리어 거꾸로 사실 이미 부끄럽게 했죠 앞서서 마치 바울이 야단을 치듯이 부끄러움을 드러냈습니다 그러니까 너희를 부끄럽게 하긴 했다 그 말이 함께 있는 거죠 그러나 본래 의도는 너희를 부끄럽게만 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다 너희들을 야단만 치려고 하는 것은 아니다 라는 그런 의미로 이해하는 것이 더 좋겠죠 나는 너희를 부끄럽게 하지 않았다 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앞서 있는 이미 이야기를 통해서 고린도 교회의 부끄러움을 드러냈습니다 만약에 솔직하게 진실되게 고린도 교인들이 앞서 있는 이야기를 말씀을 읽었다면 부끄러워져야만 되죠 부끄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부끄러움만 너희에게 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너희를 지적해서 야단만 치려고 하는 것이 아니다 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어진 말씀이 너희를 내 사랑하는 자녀같이 권하려 하는 것이다 너희가 내 자녀라는 생각을 가지고 지금 너희에게 사랑의 마음으로 전하는 것이다 부끄럽게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의 마음도 같이 있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지금 고린도 교회는 서로를 지적하면서 부끄럽게 하는 일들을 하고 있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그 중에 하나일 수도 있습니다 자칫하면 바울파로서 지금 이 말씀을 듣고 바울을 또 따른 사람들이 개바 또는 아볼로를 따른 사람들에게 이 말씀을 들이대면서 우리가 우월하다고 이야기할 수 있는 꺼리가 될 수도 있는 거죠 자칫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너희를 부끄럽게 하고 너희를 정죄하고 하기 위해서만이 아니라 사실은 너희에게 사랑의 마음으로 지금 다가가고 있다 사실은 더 중요한 것은 사랑이다 온유한 마음이다 라는 이 뒤에 21절에도 나오는 말씀입니다만 내 사랑하는 자녀같이 너희에게 권하려고 한다 바울의 이 두 가지 마음 너희를 지금 부끄럽게 하려는 이유의 가장 큰 동기는 너희를 부끄럽게 해서 내가 영적으로 우월한 데 서 있다는 것을 증명하거나 너희를 부끄럽게 해서 내가 더 낫다는 것을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는 것은 도리어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아버지처럼 너희에게 지금 다가가려고 하는 의도가 있는 것이다 라는 아주 뜨거운 사랑이 이 안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15절 말씀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일만 스승이 있으되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습니다 이 말도 상당히 이중적인 의미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지금 이 세상에 일만 스승이 있다라는 말은 무슨 뜻일까요? 고린도 교회에 너희들의 리더들 너희들의 스승들이 많다 너희들에게 지금 복음을 전해주고 복음을 해석해주고 있는 그리고 가르쳐주는 너희들의 영적 리더들이 상당히 많다라는 의미도 함께 있죠 그리스도 안에서 일만 스승이 있을 때 많은 그리스도 교를 가르치고 있는 지금 스승들이 제자들이 있으나 아버지가 많지 않다 한탄이기도 합니다 내 마음처럼 바울처럼 아버지의 마음으로 애타는 마음으로 채찍을 들기도 하지만 실제로 자녀들이 잘 되게 하기 위해서 사랑으로 다가가는 그 아버지의 마음으로 지금 가르치고 있는 그런 지도자 그런 지도자가 많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스승은 많죠 스승은 지금 자기가 아는 것을 가르치고 자기가 아는 것을 자랑하고 그것을 통해서 자기의 어떤 학파를 만들고 그리고 그 자기의 학파가 보다 다른 학파보다 더 두드러지게 만드는 일을 하는 그런 스승들은 많지만 아버지의 마음으로 아우르고 모든 자녀들을 함께 묶어가는 그런 아버지와 같은 지도자가 많지 않다 내가 그렇게 할 수 있는 이유는 내가 너희를 낳았기 때문에 내가 너희들 교회의 파운더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내가 너희들을 그런 마음으로 낳았기 때문에 진짜 내가 너희들을 신앙으로 낳은 그런 스승이며 아버지이기 때문이다 라고 그렇게 바울의 진심이 담겨 있습니다 14절과 15절은 바울의 그 진심이 담겨져 있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16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자칫하면 자랑하지 말라 그래 놓고는 자기만 자랑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으로 받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말은 14절과 15절에서 나오는 그 뉘앙스라 그럴까요 그 마음의 어떤 그 마음 바울의 마음이 느껴져야 16절 말씀이 보다 더 확실하게 느껴집니다 16절만 띄어내면 자랑하지 말라 그러더니 자기만 자랑하네 바울 자기만 자랑하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지만 14절과 15절의 그 간절한 애 끓는 마음 아버지로서의 마음 이런 마음이 담겨진 것을 이해한다면 16절의 말씀은 와닿습니다 너희가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라고 하는 말씀은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자기 자신을 모델로 내어놓고자 하는 정말 아빠가 되고자 하는 이 아버지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아들을 위해서 내가 하고 싶은 것도 참아야 되고 또 아들을 위해서 내가 또 할 수 있는 것도 하지 않아야 되는 모델이 되고자 하는 아버지의 마음 정말 다른 사람들이 혹시라도 잘못될까봐 아이들이 잘못될까봐 나를 다시 한번 추스려야 되는 그 아버지의 마음 이 마음이 드러나지 않습니까 이 말은 내가 완전하니까 나를 따라라 라고 하는 그런 의미라기보다는 나도 부족하지만 그러나 나는 어떤 마음으로 지금 너희들을 지도하느냐 너희들이 나를 따라올 것을 알기 때문에 나를 지금 다스린다 나를 추스리고 있다 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죠 그러니까 어찌 보면 이것은 함께 가자라고 하는 초청일 수도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이 어떤 높은 자리에 올라서 너는 나를 본받아라 나는 이 정도 했어 라고 하는 그런 의미라기보다는 내가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기 위해서 내가 하고 싶은 것도 할 수 없고 해야 할 것도 하지 않으려고 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함께 가자 라고 하는 아이들을 향한 아주 사랑의 초청이라고 그렇게 보여집니다 바울도 못할 수 있죠 바울도 쓰러질 수 있죠 그러나 이런 마음으로 지금 지도자가 되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멋진 지도자의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17절 말씀을 읽습니다 이로 말 미야마 내가 주 안에서 내 사랑하고 신실한 아들 디모델을 너희에게 보냈으니 그가 너희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행사 곧 내가 각 저 각 교회에서 가르치는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디모델을 먼저 보낸 것 같아요 먼저 보냈는지 나중에 도착하는지 확실진 않습니다 마지막 부분 16장 10절 부분에서 구린도전서 디모델이 이르거든 너희들이 잘 되라라고 하는 이야기로 나오는 것으로 봐서 아직 도착하지 않았을 수도 있지만 분명한 것은 편지를 들고 간 사람은 디모델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겠죠 디모델을 이제 보낼 테니까 디모델을 통해서 내가 가르치는 바 내가 가르치는 바를 너희가 잘 듣고 그리고 따라갈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18절 19절을 읽습니다 어떤 이들은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지 않을 것까지 스스로 교만하여 졌으나 주께서 허락하시면 내가 너희에게 속히 나가서 교만한 자들의 말이 아니라 오직 능력을 알아보겠으니 어떤 사람들은 이제 바울은 안 올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마치 자기 천하인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하지만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내가 고린도 교회에 꼭 가겠다 가서 너희들 한번 분별해 보겠다 너희들의 어떤 수사적인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그 안에 나타나는지를 내가 보겠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20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나라가 말에 있지 아니하고 능력에 있다는 말을 차칫 오해하는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능력에 있다는 말을 성령의 능력 성령의 이적 기적 이런 것들로만 생각해서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 중요하다 말보다 중요하다 그래서 이 말씀을 인용하면서 오순절 계열의 목사님들이 장로교 목사님들을 깔보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건 농담 같은 얘기지만은 다시 말하면 이론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능력에 있다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 보다 더 중요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분들이 있는데요 사실 이 말씀의 흐름을 우리가 쭉 읽어보지 않았습니까 지금 성령의 은사가 나타나서 서로 자기 자랑하고 있는 지금 그러한 상황 속에 있는 고린도교를 향해서 바울은 강하게 질타를 했거든요 다시 말하면 너희에게 지금 성령의 은사가 있는지를 내가 한번 알아보겠다 예언의 능력이 있는지 방언의 능력이 있는지 내가 한번 분별해 보겠다 그런 뜻이 아니죠 여기서 능력은 어떤 물론 두나미스라고 하는 그런 단어는 쓰고 있지만 여기서 능력이 뭡니까 성령의 은사로 나타나는 그런 다양한 능력이 아니라 말씀대로 살고 있는지 그 능력입니다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는지의 능력을 보겠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야 이 1장부터 4장까지의 흐름이 정확하게 일치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것은 은사 또는 어떤 이런 것이 아니라 말씀대로 살아가는 능력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21절에 그래서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너희가 무엇을 원하느냐 내가 매를 가지고 너희에게 나아가랴 사랑과 온유한 마음으로 나아가랴 바울은 이제 그들에게 사랑과 온유의 마음을 이야기합니다 이 부분은 다음 시간에 좀 더 이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되라 아버지의 마음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그 바울의 이야기 말씀을 생각하면서 나는 또 어떤 지도자가 될 것인가 어떤 존재로서 주님을 섬길 것인가 깊이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아멘